521번. Neither of them is married. Neither of them has a car.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520번에서는 여기가 복수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단수로 가는 거예요. 보스라는 단어는 보스라는 둘다 라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복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더는 그들 중에 어떤 누구도 한 명을 나타내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단수로 간다는 거. 자 522번. 여기서 잘못, 업법상 잘못된 거는 4번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여기 themselves가 아니라 친구들은 서로에게. 여기서 서로에게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each other 정도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y oneself는 홀로. 그 다음에 enjoy oneself 하면 즐기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강조용법. 음식 그 자체. 그 다음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여기도 여기는 제기용법. 제기용법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강조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가 강조용법이었죠. 음식 그 자체. 이렇게. 여기가 목적어 자리 아니잖아. 자 523번. 5번이 잘못됐죠. 자 여기 보니까 부정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니더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중 부정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니더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either.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야 나는 그들 중에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524번. we don't have some이 아니라 any. the. 그래서 이게 부정문이죠. 부정문에서는 any를 써야지. 자 5번이 잘못됐죠. 자 the climate of Korea is milder than climate of Russia.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를 death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러시아의 그것. 그래서 후치 수식 받는 대명사는 death과 복수일 때는 도우즈. 두 개밖엔 없어요. 자 526번. 여기서는 얘가 잘못됐죠? all이 아니라 both. 이렇게 바꿔줘야지. 왜요? all이라든가 none. any. 이런 거는 3 이상. 근데 여기서 보니까 two cars. 차 두 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both. neither. either. 이런 표현은 2일 때. 복수긴 하지만 2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both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527번. a가 잘못됐고요. every는 뒤에 단수가 나와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ll the museum.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그래서 이 all은 단수, 복수 다 가능하기 때문에 all을 쓰는 거 써야 됩니다. all은 단 복수 모두 가능. 528번. 잘못된 거는 여기가 잘못됐죠? 자 most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most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most 다음에 of 더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these. 그래서 더 대신에 지시사는 나올 수가 있어요. 지시사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로 사용되는 거. 그래서 디즈라든가 도우즈라든가 아니면 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529번.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한 명은 미국에서 살고 한 명은 일본에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로부터 자 여기 문맥상 서로로부터 멀리 산다. 이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ourselves가 아니라 each other. 이게 바로 서로라는 뜻이죠? 자 530번. 자 문맥 따져보면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게 하나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은 everybody can do something well.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긍정문이기 때문에 some을 써야 되는 거지. any more 자 531번. 자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 make서부터 시작해서 오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인데 감옥을 사용을 했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여기 이하가 짐목이죠. 그것을 쉽게 만들었다던데 그게 뭐냐? 이거. 부산으로부터 여기로 가는 것. 자 532번. 자 이 가방은 저 빨간 것보다 더 무겁다. 그러니까 this bag is heavier.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된 the red one. 이렇게 써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레드. 2번이 답이네요. 자 533번 잘못된 거는 이게 some 이걸 any로 바꿔야죠. 왜? 이게 보니까 부정문이죠. 부정문에서는 any를 쓰는 거지. some은 긍정문에서 쓰는 거죠. 자 534번.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my는 나의 것. 그러니까 my office를 뜻하는 것일 거고 내 것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내 office는 그녀의 것보단 더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her office. 그 다음 c. 우리의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그러나 그들의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their working hour.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535번. 밑줄 친 d는 지금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 자 all the things by myself 자 여기에서 사용된 방법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제기용법이에요. 자 이제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서 자 요거는 지금 요거 요거 요거는 지금 동사 목적어 이 두 개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된 거고 요거 두 개는 전치사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제기용법이 되는 거고 제기용법이란 주어랑 주어랑 여기는 이제 명령무니까 숨겨진 주어 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가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일치할 때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어딨어요. 2번은 이 시 목적어지 이게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자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강조용법이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 했다. 자 536번 자 여기에서 A가 가르치는 거 대명사 지칭하는 거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파티는 멋졌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훨씬 덜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부엌에 있다면 그럼 여기서 지칭하는 대상은 파티를 나타내는 거죠. 1번 자 B에 들어가는 거 여기든 잇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뭐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용법으로 사용된 잇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잇은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그것을 너무 미리 준비하지 마라 여기서는 대명사가 되는 거고 음식을 음식을 내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잇이 나타내는 대상 근데 이게 가주어니까 결국 여기 대절 이 전체 진주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절이에요. 잇이 나타내는 거 자 539번 자 두 개가 같은 말로 자 이거 nothing을 갖다가 바꾸라는 얘기니까 he didn't say anything 이렇게 바꾸면 세 개를 다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정이 들어갈 때는 부정이 들어가면 여기에 any가 들어가는 거 그죠? anything 자 여기서 희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I를 희로 바꿔서 그러니까 have가 아니라 heads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자 그는 sister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와 그의 누이니까 이게 they로 바뀌어야겠죠? they each have their room 그 다음에 his room is smaller than hers 이건 똑같고요 he himself clean his room everyday but she doesn'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